비트코인의 움직임 암호화폐 스타트업인 해밀턴이 토크나 된 미국의 국채를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구독자님들 미국 국채 알고 계시죠? 앞으로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인 천조국 미국이 보증을 한 채권을 코인으로 만들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미국 국채 발행규모는 1.9조 달러 하나로 환산을 하면 2625조나 되는 엄청난 금액인데요 자 앞으로 미국의 국채인 2600조가 코인으로 만들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가요? 전세계 수많은 투자자금들이 미국 국채 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에 무조건 유입이 될 거다 이겁니다 그냥 전세계 모든 돈이 모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암호화폐 대장인 비트코인은 물론 알트코인들까지도 폭등을 하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될 거예요 이렇게 국채도 코인으로 만들고 앞으로 코인에 투자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전세계 각종 국가들이 코인에 대한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12개의 국가에서 코인에 투자를 하면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왜? 코인은 돈이 되는 산업이고 자신의 나라에서 코인 산업을 유지시키는 것이 국가에 이득이 되니까요 이제 수많은 국가들이 코인 산업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겁니다 나라뿐만이 아니라 은행들 역시도 코인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구독자님들 은행 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돈 놓고 돈 벌고 서민들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지들 배만 불리는 그런 이미지 아닌가요? 이러한 은행들이 지금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볼게요 국내 은행들은 암호화폐는 위험 자산이라며 절대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었죠 그런데 웃긴 게 최근 국민은행에서 블록체인 개발자를 뽑아서 블록체인 산업을 진행 중이고 우리은행 역시도 블록체인 공채를 뽑았죠 그리고 하나은행에서도 공채 직원을 뽑았는데요 심지어 하나은행은 가상자산 수탁 사업도 진출을 했죠 이러면서 그냥 앞에서는 코인 그거 엄청 위험해요 인생 조져요 이러다가 뒤에서는 돈이 되니까 코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뛰어나다는 거겠죠 국내 은행만 이러냐? 아니죠 전세계 은행들이 너도 나도 코인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바젤 위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들어봤는데 전세계 주요 선진국 G10 은행 감독 대표들로 구성이 된 위원회인데요 여기에 속한 국가들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등 경제 강대국들이 속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젤 위원회에서 은행이 보유한 암호화폐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정책을 승인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것처럼도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이제부터 합법적으로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는 법이 제정이 된 거죠 합법적으로 공시를 하고 원하는 만큼 암호화폐를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돈이 넘쳐 흐르는 게 은행인데 이제는 암호화폐까지도 손을 댈 수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파리의 국립은행과 파리바라는 은행이 합병을 한 BNP 파리바라는 은행이 있는데요 현재 유로존에서 최대 규모의 은행이에요 이런 유럽 최대은행도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이미 유럽 최대은행도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시바인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지수는 아무리 낮아도 0.6 이상은 항상 나오며 근래에는 0.8이라는 엄청난 수치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쏠리고 있고 미국에서는 국채까지 활용을 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폭등은 불보도 10번하고 그렇게 된다면 비트코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바인의 가격은 어디까지 갈 거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상상에 맡기도록 할게요 자 근래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바인의 하락으로 인해 굉장히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하지만 우리는 큰 수익을 얻어가기 위해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제가 지금부터 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가 주는 정보 어떻게 믿냐? 거짓말인 거 아니냐? 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해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좋은 정보가 있는데 남을 주겠어요? 본인 챙기기도 바쁠 텐데 그게 현실이고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신 분들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신 분들은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믿을 만한 정보를 드리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인증 하나 할게요 어쨌든 제가 진짜 돈을 벌었는지 그걸 한번 보셔야 할 테니까 잠시만요 업비트 좀 들어가 볼게요 자 로그인도 한번 할게요 자 로그인 됐죠? 투자 내역 한번 봐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구독자님들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거든요 현재 코인으로 굴리고 있는 돈이 대략적으로 220억이 조금 안 돼요 오르지 코인만요 그러면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금수지 아니냐?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중학생 때부터 장당 20원을 받아가면서 하루 전단지 천장씩 돌리면서 돈을 벌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수업이 끝나고 주유소 가서 알바를 했고 대학생 때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식당, PC방, 술집 등등 수많은 알바를 항상 해왔습니다 부모님 손 빌려본 적 단 한 번도 없고 손을 빌려주실 정도로 여유 있는 집안이 절대 아니었어요 4년제 대학을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지잡대였거든요 그만큼 저라는 사람은 정말 별 볼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이하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제가 지금은 무려 220억에 가까운 금액을 코인으로 굴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놈도 하는데 구독자님들이라고 못하실 것 같나요? 지금부터 별 볼일 없는 제가 쥐뿔도 없었던 제가 코인으로 수백억을 넘게 벌어들였던 방법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님들 혹시 주식 투자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주식에는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세 가지의 세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보통 개인을 개미라고 표현을 하고 그 개미 중 거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개미를 슈퍼개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코인도 크게 다를 건 없어요 하지만 슈퍼개미가 아니라 고래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주식과는 조금 다르게 고래는 돈 많은 개인일 수도 있고 혹은 기관이나 기타 자산가들이 눈에 띄지 않게끔 거래를 하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거래를 행하게 되면서 고래의 움직임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구독자님들 그런데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고래들이 투자하고 있는 내역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들이 특정 코인에 투자를 할 때 함께 들어가고 그들이 빠져나올 때 함께 빠져나온다면 사실상 우리도 고래의 일원으로서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게 되지 않을까요? 혹은 수많은 고래들의 지갑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특정 코인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그 코인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해둔 게 눈에 보인다면? 우리도 그 코인 함께 투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가능한 거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솔직히 저 혼자만의 노하우라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앞서 제 계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저는 평생을 먹고 살 만큼 벌었고 저만큼 혹은 저보다 훨씬 더 간절하신 제 구독자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진짜 큰 맘 먹고 이 정보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트는 듀니라는 사이트입니다 일종의 알트코인 거래 내역을 통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 위에 검색란에 디필오시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막 뜨죠? 여기에 뜬 것들은 모두 암호화폐 분석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맨 위에 뜬 이 분석가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팅을 해놓은 일종의 알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돼요 여기 여러 가지 자료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위에 토큰 어드레스라고 즉 알트코인 거래 기록이 담긴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야 하는데요 그 주소는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코인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은 역시 밈코인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코인 중 하나인 시바이누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시바이누에 대한 정보들이 뜨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요거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해주시고 듄으로 돌아가서 이쪽에다가 붙여 넣어주신 다음 왼쪽에 날짜를 천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죠 이더리움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여러 가지의 정보들로 가득 차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화면을 내리시면 이쪽에 지각, 빼 증가수, 가격 변동들을 볼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고래들의 지각 주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리시면 추정이익 상위권 100개 그리고 거래량 상위권 100개의 지갑의 주소들도 나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정보인지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를 채셨겠죠 솔직히 진짜 큰 맘 먹고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자 사실 비트코인에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는 정말 많아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죠 그렇게 이런 알짜배기 정보들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바인의 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의 주소를 찾으러 가보시죠 방금 이 듄 사이트에서 시바인으로 최고의 수익을 가져간 여기 수많은 지각들 보이시죠? 이 주소들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디뱅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듄에서 알아낸 주소를 하나하나 일일이 여기에다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수작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라 노가다도 굉장히 심하고 눈도 엄청 아프고 진짜 귀찮아요 하지만 제가 구독자님들 위해 미리 다 검색을 해뒀으니 쉽게 편하게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튼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보다가 고래로 예상이 되는 주소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정말 찾기 어려웠어요 여튼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디뱅크에 붙여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계좌 정보가 나오죠 현재 이 사람은 대략적으로 약 천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걸 하나로 환산을 하면 대략 13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시바인에 투자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딱 두 가지의 코인으로 약 140억 가량을 들고 있다? 140억 가량이 정확하게는 136억이죠 이 금액이 네 집 개이름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인데 사실상 몰빵을 해둔 거잖아요 장담하는데 이 지갑의 주인은 지갑이 한 개가 아닐 겁니다 고래들이 지갑을 나눠서 여러 개로 그냥 돈 좀 있는 개인이냐 거래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솔직히 시바인우만으로는 조금 심심하실 것 같아서 요즘 가장 핫한 페페코인도 찾아봤는데요 페페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 고래는 무려 3,400만 달러 하나로 5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는 모래의 지갑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무려 3,2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비중을 페페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고래들의 지갑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그 지갑들이 어떤 코인에 대량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코인을 언제 파는지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만 있다면 고래들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빠져나올 때 같이 빠져나오는 이상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고래들을 하나하나 찾아낸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보니 비교적 조금이라도 더 쉬운 코인계의 큰손들로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친 암호화폐 선두주자이자 미국 대선 후보이며 재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갑 그리고 도지코인과 시바인의 파더이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이 900원일 때 전 재산을 올인하고 남들에게 비트코인을 무조건 사라고 강조를 했던 다빈치 제레미 아크인베스트의 창업자인 돈나무 언니 캐서리누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선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백, 수천억 혹은 조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는 수많은 암호화폐 부자들 이들의 지갑을 추적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 중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는 중복된 코인을 찾아만냈다면 그 코인으로 우리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알려져 있지 않는 코인 지갑으로 유추되는 지갑들을 찾아냈고 그 지갑에는 굉장히 생소한 코인 몇 개가 겹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그 코인들의 내용들을 훑어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한 가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 기사는 작년 말에 올라온 미국 CNN 기사이며 해당 기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중 한 가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해당 코인은 실제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대중들에게 언급이 된 적이 있는 코인이었으며 미국의 월가에서는 이 코인이 차세대 코인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지지를 받고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영상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아 이게 영상을 오를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다 보니 유튜브 측에서는 자체 필터가 진행이 되었나 봅니다 벌써 투아웃이에요 여기서 한 번만 더 경고를 받으면 제 채널에서 더 이상 구독자님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상단부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5734-8420 010-5734-8420 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요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 바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작업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PC 버전은 아래 더보기 단에 클릭하신 후 나오는 링크를 누르셔서 정보를 남겨주시면 더욱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 모바일 버전은 시간 옆에 더보기 란을 누르셔서 아래로 내리시면 링크가 나오니까요 영상을 다 보신 다음 해당 링크에 정보를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저를 사칭을 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구독자님들에게 제보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 등을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칭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진짜 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한 다음에 공유를 해드리는 거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정말 제가 이 방법으로 200억을 넘는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인지 아직도 의심이 가시는 분이 계신다면 해당 정보를 받으신 다음 매수는 하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소액 한 만원, 이만원 정도 있죠 이 정도만 투자를 하신 다음에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이 지난 다음 이 코인이 얼마까지 상승을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실히 믿음이 생기셨다면 그때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억만장자들이 선택을 한 다른 코인 받아가셔서 만족스러운 수익 보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부담가 지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확인만이라도 해보라는 거니까요 지금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200억이라는 큰 돈을 번 산증인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 더욱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매일매일이 즐거우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